배우이자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얼제네거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카몰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슈얼제네거는 31X에 게시한 글에서 나는 공화당원이기 전에 항상 미국인이다 며 해리스와 팀 월즈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. 그는 정당에 관계없이 미국을 먼저 생각한다고 말하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. 슈얼제네거는 트럼프를 의해 점령을 지시하고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반대의 의견을 가진 미국인을 적으로 간주하는 인물로 지적했습니다. 또한 트럼프가 나라를 더 분열시키고 혼란을 야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그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실망감을 표하며 공화당이 자유시장 원칙을 잇고 적자를 키우는 데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또한 민주당의 지역 정책으로 인해 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. 슈얼제네거는 미국이 세계에 빛나는 도시로 남아야 한다며 미국을 폄하하는 트럼프의 발언을 비애국적이라 지적했습니다. 슈얼제네거는 이 나라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헤리스와 월지에 대한 투표를 촉구했고 유권자들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